키더 브라운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림책 아마 제가 언급해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귀엽고 정말 알찬 내용이 많고 그래서 저희 아이랑 그 과정을 통해서 억셉턴스라던가 프랜쉽이라던가 그리고 실제 정말 케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이어리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어 원서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총 세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The Wild Robot by Peter Brown이고요.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예요. 그리고 다음은 워낙 유명해서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또 혹시 몰라서 소개해드리면서 공구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Diary of Wimpy Kid이고요. 이번에는 총 14종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케이스 안에 담겨와요. 그래서 이게 좀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하드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는 좀 빼놓고 있지만 DP할 때는 딱 각 세워서 책꽃에 꼽아놓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림책이긴 한데요. 이건 어린 어린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아마 어른들이 보셔도 굉장히 스윗하고 에듀케이셔널하고 인포메이션도 가득하고 창의성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바로 스테이씨 맥그넛티라는 저자의 Our Universe 시리즈인데요.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게 Sun, Earth, Moon, Ocean, Our Planet, Mars, 그리고 Pluto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 그림책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음원이 함께 포함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유통사가 좀 컨트랙을 맺어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까지 계약이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음원도 함께 포함이라는 점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부가자료도 제공해드려요. The Wild Robot 같은 경우는 Trivia 퀴즈랑 Answer Key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Our Universe 같은 경우는 가이드북도 있지만 단어장과 워크시트도 함께 제공해드려요. 이거는 다 구매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이메일로 발송해드린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책 소개 각각 해볼게요. 먼저 Wild Robot이고요. 이 저자가 피터 브라운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림책 아마 제가 언급해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작품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지금 현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아이들이 많이 많이 읽고 있는 책이고 베스트셀러는 당연한 거고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DreamWorks에서 올해 9월에 상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폭발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도서관 통해서 빌려가지고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예약 걸어놓고 엄청 오래 기다리고 나서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가 싶어가지고 진짜 하이트인지 진짜 찐인지 한번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좀 되게 기존에 읽었던 책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짧은 챕터가 진짜 많고요. 책은 한 이 정도 두께예요. 그런데 굉장히 순삭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이 책은 페이지 천하인 게 각 챕터마다 글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챕터가 굉장히 단조로 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챕터들 책을 읽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라스라는 로보트가 있어요. 이 로보트가 이제 어딘가 이동하던 중에 이제 선박이 부서졌나? 그래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우연히 이제 다양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라스가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라스가 윌덜리스에서 서바이벌하는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라스는 원래 프로그램 자체는 아마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윌덜리스에서는 이제 애니멀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셀프 러닝 하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처음엔 이제 동물들이 이 라스를 보고 이제 몬스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좀 이상하잖아요. 로봇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니멀스가 동물들이 되게 뭐 소위 왕따도 시키고 처음부터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배척하는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라스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애니멀스랑 같이 더불어 살게 되고 그런 그 애니멀 비헤비어라던가 랭귀지를 이제 새롭게 배우면서 이제 서바이벌을 해요. 그러던지 라스가 길을 가다가 어떤 그 트라직 액스런스를 목격을 해요. 스톰이 왔는데 그 네스트가 이제 클리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에그 하나가 살아남은 거죠. 라우드 윙이라는 애니멀한테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상의를 했더니 라스한테 얘를 이제 보살펴줘라 이제 아잡트를 해라 입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라스가 이제 가슬링을 키워요. 이제 엄마 역할을 하게 돼요. 라스가 이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브라잇빌이에요. 계속 그 이름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네. 라스랑 브라잇빌 그러면서 이제 가족처럼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로봇체와 생명체인 그런 동물의 관계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caring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acceptance라던가 friendship이라던가 그리고 실제 정말 care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caring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메인은 relationship과 Roz's adaptation to the natural world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책에서는 인간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권에서는 등장을 하거든요. 1권 마지막에 아 이거 스폰가? 이 Roz's가 이제 분실됐잖아요. 그 어떤 헤드쿼터 입장에서는 이 로봇 하나가 분실됐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얘를 수거해가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앤리머스도 다 막 단합해서 Roz's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너무 멋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Roz's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드쿼터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던 것 같아요. 읽은 지도 좀 됐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Roz's가 다시 헤드쿼터를 가서 픽스를 하게 돼요. 그러고서 2권의 시작은 이 Roz's가 어느 마을에 어느 팜 마을에 보내져요. 이제 로봇으로 그러면서 바울아지는 또 다른 이야기 그런데 또 거기서도 되게 아 되게 또 뭉클했던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Roz's가 가게 된 가족은 아빠랑 자녀만 살고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Roz's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Roz's 비밀도 알게 되고 왜냐면 Roz's는 진짜 그냥 원어브 로봇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Roz's의 스토리텔링의 매력에도 독자는 이미 알면서 읽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토리텔링하는 그 이야기도 정말 너무 재밌고 좀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읽는 책이다 보니까 친근한 그런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훈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원서로 먼저 읽어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영화 나오니까 좀 먼저 읽어보고 나중에 영화를 봐도 어떤 식으로 각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무비 인저스트리에서나 만드는지 그런 뭐랄까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고 해서 소개해드려봐요. 이 책의 추철 연령은 만 7세부터 시작이고요. 역시 뉴베리상 받았던 핵챗이라는 책 아시나요? 핵챗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핵챗에서는 정그러니 이제 서바이벌한 남자 어린이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여기 The Wild Robot 로봇에서는 이 로봇이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흠뻑 빠져서 읽었고 정말 페이지 터너예요. 글의 호흡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더 쉽게 쉽게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Our Universe 그림책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둘째랑 영어 품앗이 수업을 하는데 매번 사용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이언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영어랑 접목해서 배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 비교급 할 때도 누가 더 크네 장르 누가 먼저네 퍼스트 세컨드 이런 것 배우기도 좋고 플래넷 이름 노래 이런 것 배우기도 좋고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솔러 시스템이고 그거와 관련된 책이라서 그리고 그림이 너무 귀엽고 정말 알찬 내용이 많고 그래서 저희 아이랑 수업할 때마다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책이고요. 예전에 뭐 수업하기 전에도 계속 봐와 왔던 너무나도 이쁜 말 자체도 너무 이쁜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은 안에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미자모 카페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제가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느낌의 책인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에요. 이 책은 좀 뭐랄까 제가 첫째에게 소개했을 때도 좀 라면 같은 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만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교양 만화라는 거 있잖아요. 글밥책도 읽지만 만화책이 읽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 근데 만화책만 읽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믹스는 하지만 메인은 글밥책 좀 윈피키드가 좀 라면 같은 책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글과 그림이 이제 함께 담겨 있고요. 시리즈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총 14종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띄우는 그런 이미지들처럼 되게 재밌어요. 키득키득 웃고 익살스럽고 좀 못된 애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골탕도 매겨보고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이어리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전 세계에 많은 아이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읽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이 책 때문에 덕분에 이런 스타일의 책들이 굉장히 더 많이 많이 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글밥책만 읽기를 좀 거부한다. 좀 더 재미에 포커스된 책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도 추천해드려요. 저희 아이도 진짜 보고 또 봤던 책이에요. 저희 둘째는 아직 아니고요. 공구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책 안에 좀 더 자세하게 찍은 거 미자목 앞에 올렸어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스크린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영어 원서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간 나올 때마다 먼저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렇게 공구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거는 영상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다양한 책들 재미난 책들 먼저 읽어보고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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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